스토버스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아 목소리가 제가 마이크를 바꾸고 처음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울리게 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로노로 가야죠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드레븐걸 세계로 발들이고 마는데 자 뭐 이런 컨셉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막 잡았나봐 스카이림처럼 갈라 그랬는데 솔직히 갈게 없어 모드를 깔게 없으니까 모드가 있다곤 하더라구요 솔직히 모드를 할만큼 제너보스를 많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죠 만약 모드가 있어도 크로노꺼는 없을거야? 저번 시간에 파워캡슈를 어디까지 했더라? 분명히 메인을 깨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나는 스킬좀 살래요 합성좀 말고 합성 한번 해볼까? 합성을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아 딱히 솔직히 할게 없어요 원기 조각과 원기 조각을 합치면은 원기 캡슐 S 슬금슬금 조각과 합성용 캡슐이 따로 있구나 합성용 캡슐이 몇개나 있는데 나 제일 비싼거 해보자 모두의 원기 캡슐 M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거 합쳐시키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원기 캡슐 S 원기 조각 고성능 원기 L 아 이런식으로? 레시피로 합성은 뭐야? 아 이렇게? 해! 합성을 하면 더 좋은게 나오긴 하나? 딱히 더 좋은게 있는거 같진 않다 그냥 살 수 있는건데 이제 약간 저렴하게 구리가 이럴거면 귀찮게 이렇게 만들거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주던가야지 드랍으로 재료를 주지말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옷은 입 입을게 없어 기술이나 줘 지금이 딱 크로노야 어떻게 되고 옷이야 이씨 기술내놔 개항권 어설트 기력이 필요하다 얘네는 어떻게 해야 연계가 되는지 뭐 그런걸 안 써놨어 기력이 필요하다는데 기력만 있으면 그냥 자동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뭘 눌러야될텐데 올드라 파이팅 범벌 이쿤거죠 아닌가요? 크레이셔 볼케이노 있네 크레이셔 볼케이노 재밌을거 같은데 살까? 돈도 많은데 하이텐션 턴 세격파 가져가자 세격파랑 나 그 메달로 살래 크레이셔 볼케이노 사고 무스라 파이팅 범벌 사자 이정도 될거 같애 기술 좀 바꿔보죠 너무 컨셉질해도 재미가 없어 뭔가 좀 바꿔서 새로운걸 써야돼 그래야 재미있지 이거 말고 개항권 엔드로 기프에 엠퍼러 블레스트는 봤지 폭력마파 연속 에너지탄 피니시 블레이드 겔릭포 데스슬래시 에너지숏 빅뱅허템 굳이 하자면 데스슬래시가 그나마 나은거 같은데 별로 좋은게 없네요 시간 날리긴 아예 못쓰잖아 빠꾸하고 볼케이노 쓰고 본버 상승 대신에 세격파 좋아요 바꿨지만 바꾸고 써봐야지 아 마이크에 오늘 마이크 테스트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신력이 수신범이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좀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크 음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의외에요 그리고 너무 붙으면은 이런식으로 음량이 나가요 정말 귀찮네요 가장 귀찮은게 마이크가 이제 가격이 한 4배 정도 비싼걸로 바꿨더니 무겁고 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같이 이제 마이크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막 끌고 다니고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약간 많이 헤리에요 작업은 전혀 없네요 일단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수신 수신이 너무 높아서 아 맞다 나 이거 안됐냐 아 맞아 인조인간 한번 격파해보자 주인공으로 새로 스킬 바꿨는데 한번 써봐야지 포로노도 이제 드래곤볼 세계를 잘 배워가야지 이래야지 다시 뭐 라보스 같은거 기어 나와도 불할딱 밤선에서 정리하지 아 죽었어 민조인간 아 뭐 핏살기 뿐이었나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슬래시 봤구나 슬래시 볼 것도 없지 야 탈축이 개화려하네 울트라 파이팅 범바 빠아 아 뭐야 이거야 저렇게 그린구슬을 적당 기술을 필살기로 분류한거야 델사이즈 어 델사이즈 좋은데 어디서 어디서 강탈 칠라 강탈 칠라 그래 가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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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굳이 지구력을 깔 필요가 없어 그냥 후방 때리면 돼 기탄이 문제지 아 뭐하냐 델사이즈 아아이 아 한번더 사이즈 아아이 어 이게 이게 안 맞는다고 사이즈 아 이게 이게 안 맞는다고 사이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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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보 썼으니까 이번에는 크레셔 볼케이노다 달리고 형타 콤보로 해서 땅에 떨구자 아 건방지게 볼케이노 아이 야 볼케이노 데미지 왜 이렇게 좋아 아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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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다고 이렇게 세다고 선들이 그렇게까지 긴 것도 아닌데 뭐하냐 그만 따라줘 그렇지 지금 이 캐스트에서는 셋이 제일 약해요 18호보다 더 약합니다 18 플레셔 볼케이더 야 야 야 진짜 센데 아 별로 안 길구나 데스 사이즈가 나 엄청 긴 줄 알았어 근데 선들이 짧아서 콤보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아 야 뭐지 평타 평타 콤보 데스 사이즈 한번 걸고 아 이거 하면 날아가네 범바 야 범바 야 범바 데미지 이 정도라고 아 얘가 약간 그냥 약한건가 보다 셋이나 나와서 너무 세다 아 이거 틀라는거지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좀 어울린다 약간 칼도 내라 그런지 좀 어울리네 그렇지 기술로 마무리 뭐가 또 있어? 아 삐꼬로다 신콜로다 신콜로 신콜로라니 첫 만남이 또 서브케이서야 사이즈 쓰고 볼케이너 크레셔 볼케이너 그렇지 야 너무 꿀잼이라서 이거 시청률가 안나오면 돌수도 안나오는데 할 수 밖에 없어 쾌락 쾌락에 미쳐버렸어 이거 뽕맛에 제골 뽕맛이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이동집이야 내려 내려 어 어 어디서 이동집이야 내려 내려 어디서 이동집이야 겸 겸이야 여기서 본버 울트라 파이팅 본바 그렇지 제트네 베스트 팬츠 베스트 팬츠 여자꺼잖아 입지도 못하는거 왜 준거야 에너지 필드 해피 액션 프리덤 킥 어휴 프리덤 킥은 한번 써봐야겠다 벌써 끝난거야? 아이 너무 너무 그 40대 캐스트 줬다 야 거기 너무 어려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기술 써볼까 뭐 줬냐 대체 뛰어가서 펼치는 기술 타임 컨트롤 아 그거네 그거네 골드 꺼네 기술 뭐라고 얘가 쓰는 기술 망 아 이게 아니라 세격파 쪽인가보나 에너지 필드 까리한데 근데 나 솔직히 안쓸거 같은데 엠퍼로블레스트 아 엠퍼로블레스트 가자 가자 그래도 기탄기술 내 첫번째 기탄기술 이제 본버지 아 크래치 볼케이너랑 본버 둘다 약간 매력터지는데 사실 본버 쓸 바에는 파이널 익스플로저 쓰는게 나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자연스톰 그거고 딜리티 베케이션 아 얘 마나가 안돼 너도 격돌탄 한번 해? 한번 해 제일 앞에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 저 기술이 야 오공팀이 적이네 그러면은 그거네 인조인간 편인가보다 우리가 자 그럼 푸르케 쪽 가면 되나? 셀 셀 들어갈까?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얘 한번도 해본적 없는거 같다 전에서도 한번도 안해본거 같은데 같은편은 이제 인조인간은 쟤네가 빠뜨리로 나올테니까 십육화 한번 써보고싶은데 외계인 데려가자 외계인 정도밖에 없지 뭐 누구 데려갈까? 지구를 습격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다 한번쯤은 했잖아 라드친 좀 그시기한데 괴물 데려가자 괴물 다 괴물이야 프리저 쪽 거시기한데 프리저 이거 기뉴 기뉴 목소리만 들어도 재밌다 셀 맛좀 볼까? 기원찬 에너지박 태양권 생체지넥 흡수 절명탄은 뭐야? 절명탄이 필살기야? 현진반 기술이 굉장히 성가시니까 현진반 먼저 해결해줍니다 야 팔 진짜 기대 이 정도면 거의 코오라급끼리 나오겠는데 팔다리가 엄청 기대 오 야 속도 좀 봐라 이거 509번에? 아 베지터 꺼죠? 베지터 꺼구나 성타가 화려해요 후방 공격을 좀 느리다 조금 느려 조금 느려 괜찮은데? 의외로? 절명탄 한번 해보자 아 이게 필살기야? 아 진액급수가 많아가 들어가는구나 에너지파랑 태양권 볼 필요 없겠지? 아 야 뭐야 뭐야 기술 기술이야? 나한테 나 역시 개 개 같은 거 진행 내놔 쭈욱 어 체력 회복할 수 있는데 나? 야 대박이다 야 그 기술 그렇게 많으면서 풀파워 에너지상 든다고? 양신물이 어디 가셨나요? 음질 깨지는 게 거의 없네 중간거리만 유지해주면 마이크 좋네 기상 써야돼 항상 생각했어 아무리 마이크 설정을 바꿔도 뭔가 이상한 거야 나만 깨지면 나만 찐단 거야 다 유가 있었어 쭉 쭉 쭉 쭉 그렇지 어디서 꺼져 볼리 끝나서 한번 먹었으면 한번 더 먹히려고 쭉 쭉 쭉 쭉 쭉 꺼져 어디서 야 기뉴 벌써 딸피야? 쭉 22만은 안돼 아 살짝 느리네 베이타가 약간 빠른것 같긴 하다 약간 팔이 긴만큼 좀 낮춰놨나 봐 살짝 낫잖아 살짝 이게 진짜 평탄 엄청 화려하다 왔다갔다거려서 피하기도 번거롭고 PVE에서 굉장히 아 PVP에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뭐냐 너 도와줄 생각 전혀 없냐 원래 니들이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도와주고 다 빨아먹는다 평타 콤보 넣다가 빨아먹으면 개꿀이네 난 체력 회복하고 근데 회복량은 굉장히 적네요 평타 몇 번 정도네요 와 싸이오인이야? 야야야야 내꺼야 내꺼야 선수꾼 보자 자 맞아 야 뭐야 누구야 야 이거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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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나라고 내꺼 쭉쭉쭉쭉 맞아 절명탄 아 이거 이렇게 잡는 거야? 얘는 그 기본적으로 잡는 기술이 죽은 거네 야 저거 막아진다고 잡는 기술인데 야 저거 막아진다고 잡는 기술인데 야 저거 막아진다고 잡는 기술이 죽은 거네 오우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막아진다 내가 저거 막아진다 고마워 내가 그냥 죽은 거네 야 야 야 야 얘는 기술 쓸게 많으니까 고민 좀 했겠다 만든 사람이 아 저걸 피한다고? 그렇지 아 이거 못 따라갔네 이거를 아 저거를 어우야 기뉴 제발 아야야야 기뉴 열심히 해 에너지파 에너지파를 폭발파로? 위험하다 나다 무조건 나다 무조건 나다 살렸죠? 나 살리러 오겠지 미져야 제발 너 방귀끼 있지? 방귀끼 있지? 방귀끼 있지? 방귀끼 좀 써 지구력 야 너무 야빴다 아 적이 많아서 AI 높은 거 안 나올 줄 알았어 이미 3명 잡고 왔는데 나는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잘먹어 잘먹어 몇 번을 쓰는 거니 도대체 그녀는 이... 프리젓이... 진짜 접нож이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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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저닥 프리저자 어 에너지 這 무븐 리져 자, 됐다. 잡아야 돼, 자. 잡아야 된다. 야, 너무 빨라가지고 잡으러 갈 수가 없어. 그렇지, 일단 잡았고. 분명 쟤가 마무리가 아닐 텐데. 야, 걔를 왜 때리니? 갖고 다니는데. 치룡 너무 없어, 치룡 너무 없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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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 아까운 거 먹어주고요. 기뉴야, 기뉴, 기뉴. 아, 야, 걔. 걔 못된 놈. 존나 아픔. 아, 진짜. 너 죽었다, 진짜. 어디서? 야, 잡기를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봐도. 어, 필살. 아, 야, 필살기도 막아줘?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면? 꺼져. 아, 애매하게 들어갔어. 같은 덕품보다 웃겨서. 어우, 씨.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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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 재현. 꺼져. 분리 끝났다. 고된? 야, 같은 편이다. 같은 편도 나와? 야, 5대1인데 잠깐만, 설마. 5대1인데 잠깐만, 설마. 이 게임이 뭘까, 이거? 오, 야, 저걸 피해하네? 야, 이게 안 맞는 건 좀 아니죠, 방금 막. 바꿔주면 아니었잖아. 야, 5대1이야. 5대1. 5대1 개꿀. 나도, 나도 이래야지. 맨날 다 뿌리만 나오고 말이야. 야, 양신머리가 있어야지. 맞아, 게임이. 울리서는 AI 드럽게 났구말이야. 약간 멍청하다? 고반이 약간 멍청하다? 원반 던지기! 그렇지. 고반이 약간, 고반이 약간 멍청하다? 고반이, 고반이 약간 멍청하다? 아, 뭐하냐. 발로. 아,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한꺼번에 막 가보니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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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너, 너. 베이터보다 선선하네. 전체적으로 낮인데, 이상하네. 도망. 개치사해. 아두겜 뺨치는. 아두겜 뺨치는 불열함. 진심으로 낮은 것이라. 오, 야. 개은 잠! 하다! 그렇치. 뭐야. 위험한데, 살짝? 아, 개은 잠! 아이고, 금말놈들 다 깨어나왔죠. 어딨어? 존경했지, 트랍크스? 그래도, 저에게도... 너의 힘이 없지 않아. 미대에 갔다 온 다음이구나. 다진마다 할 수 있어도 좋지? 울렁하니까. 1개가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괜찮지. 18명을 좋아해. 어이 무시무지 않네 아 진짜 뭐 되는게 없냐 이건 진짜 낮은 AI는 거의 100% 맞는거 같고 높은 AI는 절대 못 맞춘다 선들이 맞으면 그냥 바로 이제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그나마 맞추는게 이게 텐트에프 정도? 에너지파 용왕 콤보? 에너지파 콤보가 너무 애매한데 개미지가 너무 어우야 소리 쭉쭉쭉쭉 개미 진짜 나죠? 회복도 거의 안되고 약한 녀석들 빨때는 최고인거 같은데 강한 녀석은 안되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만누고 제대로 해야겠네요 저기로 까주고 평타 막 때려주고 공차한 다음에 기본파 날려준 다음에 날린 다음에 평타 콤보 다시 넣고 지금 날아가는게 너무 빨리 차 내가 누우면 맞으면 좀 빠르잖아 보다 되냐? 아이씨 개쓰레기 필살기 개무재 이 정도면 그렇지 이 정도면 강타 그냥 찍어도 되겠는데?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비열하게 궁만 처맞고 체력 믿고 처맞고 이제 필살기만 바꾸고 재는 저런 비열한 플레이 옳지않아 끝까지 날려 끝까지 날려 안전 완전 여기서 지금 쟤랑 1대로 이길 수 있는 전투력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는. 시대적으로 그렇고. 됐다. 아, 더럽게 세네. 미친 게임. S 받았네? 중간 단계 없나보다, 퀘스트가. 미래 것만 다 있네, 그냥. 27일 사이는 뭐야, 대체? 인조인간 격파다. 그럼 또 16호 못 쓰는 거야? 아, 16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쓰고 싶지 않아. 아, 그러면은 오바... 아, 트랭크스 할래. 도랭크스. 다이져브데스. 다이져브데스. 사이인 불러? 용병으로? 불러! 지구를 지키자. 하하. 하지마. bizi 사이인 불러! 시즈볼들. 두부는 사이입들. 그릇은 도랭. 센. 흰. 이 Tamam. 지발빙. 10호 1919. 이 세준의 짓이 되었잖아. 내 세준의 짓이 되었잖아. 이걸 유지한 스테시지. 아 야 버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샤이닝 슬래쉬는 당연히 체인지도 푸춤 뭐야? 미래를 바꾼다는 거야? 어느 정도의 기술이길래 미래까지 바꾼단 말이야 아 뭐야 왜 쓰는 꼴을 못 봐 얘 8천 하는 거 봐라?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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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변수는 몇이냐? 8천 대요? 제외맨이랑 급이 달라 죽음 오세요 아아 아아 걔 의의 상실하네 진짜 된 거야? 저게 다야 그냥? 뭐야 아 후방 공격이 칼질이야 개웃긴다 얘 데미지가 높은 거 혹시? 아이고 즐거운 거 아니지? 풋사임 미래는 뭐야? 아이 아머인 부스트? 이거 뭐야? 오 개쩔어 너 왜 이렇게 평타가 많이 나가냐? 어디서 후방으로 강타를 칠라 그래 미친놈이 존나 쫓았네 풀파 에너지로 그거잖아 기술 이거 없어 얘 그러면은? 뭐 그 그거 없어 기회떼 그거 없어? 뭐 그 그거 없어 기회떼 그거 없어? 뭐 그 그거 없어 기회떼 그거 없어? 칼 차지 차지 체인지 더 퓨처가 궁금하다 아 저게 누군가봐 어우 야 저걸 저걸 에너지 받 미래 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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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더 뭐지? 반격기 칼질 아 슈퍼 칼질인데 안 된단 말이야? FF R 없어 알키 풀만한 기술 양산형 기술밖에 없어 개찐따야 이리와 이정태 자가지머리 조족판 한번 연속으로 얼마나 빠지나 아 씨 안 돼 연속 안 되는데? 아 야 꺼져 아 저기 저게 어우 저 썬데이를 존나 방해하는 거 봐라? 소모사이언진 안 됐다고 지금 뭐 Dollar 아아아아 존나 잘 빠하네 뭐 강타 쳐봐 오야 강태 이렇게 치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표사ie인 순간이동하는거에 강타 들어가는구나 좋진 않은 음막 짜죠 그러면 아.. 그는 그 생각에... 내가 사랑하는 건 없다고... 나의 각자.. 전진필전을 카운터면... 그는 그는... 그는... 아니면 그냥 양사념... 그는... 그는 그의 자유가 좋아진다. 저거? 야 뭐야 왜 방격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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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격 된 거 아니야? 빨리 와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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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게 난리 날말이 아니었는데 이씨 칼보다 긴 무기는 없어요 주먹으로 칼을 이길라 그래 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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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 어택 아 버닝 어택 수준 아 저렇게까지 뭔데? 아 시범 지금 17호인 주제에 이 정도 AA라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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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하다 칼 혹은 괜찮은데 이거 거리가 괜찮은데? 빠르진 않은데 아 저스트가 누 아 저스트가 어떻게 되겠지? 아 저스트가 누구만 있잖아 아 진짜 아 16코드 있었어? 칼 칼로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그 절명 콤보 그거밖에 없네 그 연습콤보 그거밖에 없네 아 이거 너무 잘 먹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날아간 다음에 날아가는 거 스페이스보 따라가서 날려버리는 그거 그 그 콤보다 평타 기반으로 넣고 강타 치고 들어간 거 만약 강타가 티가 안 나냐? 이거는 그 고정 콤보 외에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저 쿨파워는 기반으로 18호 저거 아 왜 이렇게 헷갈려 이름 왜이렇게 잘 따라 붙냐? 어어 저거 저런 정도로 이동하는구나 괜찮네 그러면 아이씨 위치가 보여야지 가자마자 써야되는데 방향이 안보니까 쓸 수가 있네 이거 칼 아 칼이 방어를 깨는건가보다 그런 용도인가 보네 아 저거 맞춰야되는데 잡고 동료해준거죠 죽어버려 위기한 녀석 어우 저 탈출기 되게 좋은데 저렇게 보니까 칼질 칼질 아 칼질 막아지는데 어디서 도망가 아 아 두렵게 못맞추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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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가 저걸 아 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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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는거야 아 아 아 다리야 저는 안전적인 생각도 안하고 싶지 않나? 알지? 아니, 그냥 4명이라고? 우리가, 안전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네... 킬한다고? 나 그럼 먹을 거 없는데 진짜 기술을 치자. 먹을 거 없는데? 거니워드 너무 느려. 그 기술 써야 된다. 아야, 쟤 잠깐만 잠깐만. 그 여신이... 열어버린 것 같다. 제발 고쳐. 몰라. 제발 고쳐. 몰라. 아우, 야, 야, 야. 아우,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야.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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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됐어. 아, 이거 개색. 어우, 이거 너무하네, 이거. 아아, 맞출만한 껀덕지가 없냐. 아, 이거 진짜 맞출 거 없어. 진짜 없어. 살 정도밖에 없는데? 래퍼 살려줄게. 아우, 무조건. 기력이 많아. 지구력이 많아. 지구력이 왜... 저기다. escola 래퍼 일대전으로 conquest을RC 지금 죽여야 돼. 어어! 엉, 6차 behalf. 하하하. 헉, 그 이름을 맞출게 안 되는데? ze legendsians.. 저하 Sé San ulti, 플레이트 wallial students. 이 글이다 ribεςlık이면 그리가 가 sue 내 press 드려lichen 귀hart이 마지막으로 감단 맞추네. 어 됐다 됐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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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니다 더럽게 많네 나 단도 안울리는거야? 아 이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잘해 역시 싸이오인이 잘 도와줘 싸이오인이 동료에 가있어 도움이 중에서 싸이오인이 제일 좋은거 같애 쟤를 잡을때 가자 하나로 죽여야돼 아우 야 세디냐? 아우 야 세디냐? 에이색 졸라 졸라 섬센한거 보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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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야 한길 뭐가 있다고 벌써 누웠어 야 저 저탈이 올라가 야 올라가면 어떡하니 내려가야지 당연히 올라가는거 밖에 안되나? 아 야 이거 뭐가 이래 이씨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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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가 빨리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음 저기 올라가있는거야 애매하게 이렇게? 어디가세요 어디가 야 야 버텨다 버텨다 야 네포 빨리 구하러가 네포 어디서 완전체냐 17호냐 했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구할 수 있는거야? 아 안 된다고 본다 어우 미쳤어 저거 저렇게 해버리면 내가 아무나 맞아라 시간만 끌어주면 내퍼가 구하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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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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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한거 아니냐 맞고 기술쓰는게 다야 얘는 하는게 이씨 어우 개같은거 진짜 그렇지 라드 잘먹어 잘먹어 빨리빨리빨리 다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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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17호 죽여야돼 아 18호 저거 흐흠 아우 미치겠네 얘네 돌아가면서 씨 어우 야 견제만 해 얘네 날려버리면서 기부퍼 갖추고 야 왜 얘네 콤보를 하면 칼 꺼내면 칼 넣을줄 몰라 구경에 칼 들어가는거 날아가는거 보면서 약간 누구면 끝장나는데 아 야 날리지 말지 야 일단 하나 일단 하나 보낸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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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을 다 빼먹어 다 빼먹어 다 빼먹어 다 빼먹어 다 빼먹어 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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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이 제일 세 셀 어디세 셀 어디세 넷 넷 넷 셀 넷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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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에 훅 간다고 적어도 같은 타이밍에 죽으면 안 돼 최소한 어디서 붕어막 같은거 쓰려고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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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멸당하는 각인데 딱 봐도 어 야야야 이거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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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된다 기력이 없다 근데 M에 살짝 저거 걸리는거 있어서 바로 못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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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고 일단 살았고 이건 어디서 죽을라고 지구력 사로졌고 얘 원콤에 죽이면은 죽인다 방해도 없고 아 야 벌써 쳤다고? 야 야 망했다 망했어 야 망했는데 망했는데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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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맵을 틀어 막아놨어 나도 살아있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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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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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셀 셀 셀 저스트가드 또 어따 대고 이씨 맞아라 아아아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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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가드는 비룡파로 끊을 수 밖에 없구만 아이 도망가는게 너무 어 야야야 짜끈째 박는 예쁘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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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큰 대만 그치 되냐 되냐 야 이거 너무 헤디다 근데 뭐야 타이밍 오버야 야 이거 너무 헤디다 massively 아 트랭크스인데, 트랭크스는 약한 캐릭터도 아니고 체인지 더 퓨처 트랭크스 기술 이름 아냐? 아 목말라. 아 나 혈압약 안 먹었네 혈압약 좀 먹고 가겠습니다 퓨처 방금 전투 타리스였으면 다 잡았다 전부 타리스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간지나는 것 보소 아 나 진짜 써보고 싶은데 쓸 타이밍이 안 나오네 쿨할래 도움될만한 애 없냐? 도움될만한 애 없냐? 이번꺼 인조인간이 저기였잖아 지구인으로 하자 아 5번 미래 5번 나올거 같으니까 5궁 안나오겠지 5궁 데려가자 5궁 적baar 내가 Ez인지 그 dance 잘하네 Luck 내가 어륵 전투 명 gang 몰라 응 뭐야 끝날 아, 유주니까 10%하고 제일 약했지? 뭐야, 고반미래랑 트랭크스 미래 있네 적당해, 적당해, 적당해 어우, 야,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무릎에 찔려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쏘는 거는? 계란한 거 보자 아, 뭐했지? 방금 뭐한 거지? 왜 순간이동 한 거지? 아니, 순간이동 왜 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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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저, 저거 진짜 기에테 나크다레! 야! 우와, 법이 괜찮은데 바퀴, confuse 기에테, 기에테, 기 hina이스 어디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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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우두부부부부부부부, 우우, 피에테다! 피에테 나크다레е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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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아... 20콤보라고? 피에텔을 포함해서? 어썸한데? 역시 쿠오라님은 달라 아 근데 이 변신 프리저 그냥 최종 형태랑 쿠오라는 모아서 쓰는 거 되게 좋다 경직 들어가고 딜도 쎄고 됐습니다. 강한 것 같지 독타의 주인PU는 도대체. 강한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대체. 강한 사정이라는 귓는 중 대단한 것 같다 어 잠깐만요 도바킴님 그 디지펜 어드벤처 현재에는 짭퉁 디지몬 게임이었음 네 중국 게임입니다 중국 표적 게임이고 없어질거에요 아마 전에 했던 그 포켓몬처럼 어느정도 지나면 아예 리셋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잠깐 하룬가 이틀인가 하고 삭제해서 몰라요 근데 중국 게임인건 확실할거에요 아 느려 도도도도도둑 아 퀘테가 안된다 아 그렇지 좋아 또 있냐 아 이제 살아있구나 너무 날라간 상태면 상방치기 어려운데 그렇지 나크나레 나크나레 콤보 그렇지 아 19콤보 밖에 못 넣었네 아 달리고 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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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네 아 짧어? 딜 꽂는거 봐라 완전 극혐이네 그렇지 그렇지 지구력 업데이트고 아 진짜 아 지구력 없어졌을때 저렇게 콤보 끊기면 진짜 끔찍하다 기계 진짜 풀콤보 들어가는 각인데 공까지 이어주는 각인데 슈퍼 에너지파로 아 넓없는 기회인데 진짜 너무한거 아냐 어디까지 날려보낼꺼야 아 아 네평타 콤보는 이제 그 아 아 타게팅 바뀌면서 순간이동하는 것 같이 헵니다 아 아 으 그렇지 궁에 궁을 겹치는 35콤보 아 데스푼까지 이어졌으면 딱인데 진짜 죽어오 그렇지 이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있어? 때리겠지 뭐 역시 너무 아군이 많아 이거 5천이면 되게 쎄네 훅!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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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로는 이미 별을 몇개는 붙은거 같은데 야 너무 핑퐁하는거 아니야 애들끼리? 그렇지 기타 너무 좋다 맞으면 그냥 묶여버리니까 개석이야 에휴 야 차오쥬도 이건가? 차오쥬도 이건가? 차오쥬도 캐서가 없는 셈입니까? 미키고 있었는데 차오쥬 걔는 없잖아 아예 그냥 아 차오쥬 그래도 RP주주 게임에서는 초능력 나오면서 나름 에이스 아니었나?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떡해 굴드도 있는데 굴드도 없애던가 굴드는 있어야지 근데 차오쥬 없는건 너무 심했다 굴드가 있는데 차오쥬 없는거는 뭐야 손가락으로 씁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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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냐 그렇지 야 뭐다 쏘니 하하 하하 더럽게 잘 싸우네 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패잖아 돌아가면서 이진배인데 어쭈 막았어 야 대단한데 난리 집사 욕mp 아 저건 아니지 그런 리더 터진 기술 맞출려고 그래 건방제말이야 데스빈 맞으려고 데스 사이즈 없냐? 슬래치에 뭐 있네? 지금 여기서 슬래치! 초속 이동이구나, 능력이? 쿠폴파가 아니라 프로듀션 순간이동을 쓰는건줄 알았는데 사실상 프리젼가 더 세네, 얘보다. 데스볼도 있고, 걔는. 저게 선드릴레이 캔슬하는 기능이 있는건가? 데스빈! 아! 아, 막타 진짜 이씨. 좋아. 어, 많이 무난하게 할만하네. 세졌나 본데? 고통받았더니. 아직까지 미래스토리인거 같죠? 아, 아님씨가 나오긴 했지만. 미래의 드래곤볼. 드래곤볼 6개나. 아, 6개의 수? 극혐 극혐 극혐. 대극혐. 극혐 극혐. 대극혐. 하아. 제비맨 해야지. 구금맨. 난 무슨 맨으로 한다. 아군은. 제비맨의 부하로는. 메뚜기가 적당했구나. 아냐.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돼.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기기 작가의. 드래곤볼. 그식으로 간다. 오 여기 미스터 그냥 붙어있네? 저깄다. 내 드래곤볼 뭐아? 드래곤볼에 미쳤어. 이 맵에서 드래곤볼 모으는거 처음인거 같은데? 드래곤볼 왜이렇게 많아? 여섯개라 그랬지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난 모으면은 생기고 그럴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방해하냐? 잠깐만 잠깐만.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가.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가.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가. 여기다 여기다. 어이 마우스 왜이래?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 Sayskaede 사실 오 fandom 사용 gems가기 때문에 blob도 span일 때 iar을 말해야해. 목색에도 prizes , 마우스 라고 생각하고 안ерь까. 마우스 어색하잖아요? 이런 엑 Ottawa심료를 마우스 그치? 그렇지 지대에 없었던 16호는 펀들나게 나오네요 없었던 적이 없는데 그냥 항상 나오는데 백피신데 뭐 레벨업이 엄청난 것 같다 파란 드래곤볼 6개를 드래곤볼 좀 그만 오 짜증나 인조인간 할래 아 인조인간 나중에 써보자 아직 안 써봤으니까 만만하고 도망 잘 가는 데 없나 트랭크스지 아 트랭크스 셋으로 간다 진 드래곤볼 타란 노 부차 시간이 안 돼 부분의 도대체 이렇게 하면 전화해 도대체 공간에 손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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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천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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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언한테 지면 안돼 주니언 너무 쎄 인간적으로 생각했던건데 셀게임 때 다같이 다구리 쳤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다같이 다구리 때려버렸으면은 셀 주니언 소환이고 나발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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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달려들어서 나야되냐 존나 패스룸은 이기지 않았을까? 이거 전부 생각했던건데 다구리 때려버렸으면은 셀 주니언 소환이고 나발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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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달려들어서 나야되냐 아 오공때문인거 아닙니까? 자신감 더럽게 센거같아 자신감 더럽게 센거같아 하다못해 베지터도 이제 합세해서 싸우는 그런게 있는데 오공은 지가 쎄지면은 다 꺼져 하고 혼자 싸우잖아 필살기 도발 그럼 오공이 베지터보다 더한 놈같아 베지턴 꺼지라고는 하지만 약간 이제 각을 재서 안될거 같으면은 이제 같이 똘이똘이 하는데 걔는 그냥 다 꺼지라고 그러고 도망가라고 그러잖아 용이 높아 뭐야 다 다한거야 나? 뭐야 빨리 가자 그럼 메인 하죠 쭈오오오오이뚜두오오~~ 그냥 먹었나? 먹었겠지? 안먹었을리가 없지 방음 샀거든요 방음.. 방음제벽 방음제벽을 방음 방이 방음실이 검증되어 있는데 벽을 샀습니다 바티칼? 바티칼이랑 약간 다른 벽을 샀는데 거기다 방음제를 다시 붙여서 3중 방음 방에서 막 노래 불러야지 드래곤볼 노래 불러야지 나는 컴퓨터에 쓴 금액보다 방음 처리에 쓴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 셀게임에 전사가 끼어들고 있다 뭔 소리야 그럼 셀게임까지 진행한 거야? 언제? 벌써 셀게임 아 맞다 저번에 흡수당했지 맞아 흡수당한 다음 끝났지 아 맞아맞아 중간이 진짜 없는 거네 퀘스트가 결국 내가 간다 이거잖아 말만 들어보면 지가 다 할 것 같아 솔직히 쟤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아무도 못 알아본다 미라의 체력을 일정 이하로 만든다 일정 시간 경과한다 셀게임이네요 언제 여기까지 왔어 금방금방 온다 프리저 편은 되게 길었는데 죽었어요 천속 좀 잃고 아 역시 둘 다 프리저보다 안되네요 프리저가 너무 높았어 프리저 최강설 개너부터 프리저 진짜 센 것 같아 걔는 17,000 아니었나? 쿠오라가 18,000이었고 진짜 센는데 엔딩까지 프리저 애들보다 센 놈 안 올 것 같아 AI부터 포함을 하면 전투적으로 되져두고 이만 차지가 보이긴 할까? 스프링크스의 새로운 파워 카이어 겐 건방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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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격돌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랭크스 잘 싸운다는데 오늘따라 잘 잡았나본데 미라 펜리날로 아 부를때 타이밍을 내가 좀 알면은 백불빨텐데 날라가서 때리고 때리고 dr 후방공기 느렸어 프레샤 볼케이너 아 프리덤킹 한번 써봐야겠다 지구룩 차면 아 트랭크스 잡겠는데? 부위긴 할까? 같은 여행자 아닙니까? 나는 실버도를 타지만 쟤는 타임머신을 타지만 아이구 괜찮냐 트랭크스야? 안 맞은 것 같은데? 아 나야? 아 금방진다 프리덤킥 뭐야? 뭐야 이 위기한 기술 뭐야 아임프리덤 그 자체잖아 프리덤 아 프리덤 음 아 왜 프리안은 사이즈 좀 봐라 볼케이너 야 야 볼케이너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동선이 타원형으로 계속 때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피할 수가 없어 저거는 진짜 개상인 것 같아 막기만 하면 막아지긴 하는데 뭐 뭐야 못 했어? 좋아 다음 아, 능시 안 찍었구나.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굳이 찍지 않겠습니다. 토하의 마술로 강해지고 있다. 아, 능시 안 찍었구나. 아, 능시 안 찍었구나.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굳이 찍지 않겠습니다. 토하의 마술로 강해지고 있다. 노릇과 함께 용서가 다시 도움이 되지. 네, 그건 엄청 큰일이죠. 자, 방송 언제 켰지? 아, 4,50분쯤 배겼겠지. 아, 4,50분쯤 배겼겠지. 에헿헤이... 에헤데이... 여섯 개 격파? 오우 야 웬일이야. 이 조합 뭐야. 드래곤볼에서 5반 제외하고 5반은 성장을 하는 거잖아. 드래곤볼에서 유일하게 코스튬 바꾸면 머리카락 바뀌는 게 야무치 아닙니까? 자네들 머리카락 힘내들도 별로 없고. 지금 장발에서 5반 코스트로 바뀌잖아요. 아 왜 이렇게 세냐 나. 26밖에 안 돼? 엠퍼러. 엠퍼러 좋다. 미스틱만큼 빠르지 않은데. 꽤 빠르네. 아 뭐야 어디가. 누군지 모른다니. 내 포전에서도 몇 번을 같이 싸웠는데. 엠퍼러. 나 노덜덜욕당 한 번만 크게 해주라. 어? 아 진짜 개비열하네. 난 이거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너무 맞춰보고 싶어. 어떻게 되나 궁금해. 맞긴 하는 거냐 저거? 못 맞출 거 알고 그냥 대충 맞는 거 아니야? 맞는 모션 없는 거 아니야? 포리담 킥.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아? 여기 안 죽나요? 현진반은 가겠다. 콤보 있다보면 그냥 뭐 알았겠지. 뭐 지구력 3줄이네. 기력 3줄이고요. 뭐지. 어 저... 제 벼메 보다 낮은 거 아니야 저 벼메? 정보기. 멍붕으로.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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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만 시켜도.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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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는 알겠는데. 정확한 이 방법은 없지만.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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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콤보로 최대한 시간 끌고 그래 날려보내고 따라가지마 이제 변신하겠지 그치 밟아서 부시고 변신하는데 그냥 깡통해라 그러니까 변신했어 의리 나 진짜 도와줘야 되냐? 아이 귀찮은데 크래샤 볼케이너 건방지 건방지 크래샤 볼케이너 건방지 크래샤 볼케이너 어쭈? 야 오바나 도와주는거냐? 니나 해 어디다 대고 숟가락을 얹어 지금 니가 나한테 오면은 셀이 나 방해하잖아 봐봐 어 근데 미녀는 봐라? 크래샤 볼케이너 크래샤 볼케이너 야 크래샤 볼케이너 왜이렇게 있어 데미지 크래샤 볼케이너 크래샤 볼케이너 크래샤 볼케이너 아 이렇게 됐나? 아 비랭크 뭔데 돌아갈래 레벨업 좀 하고 오자 레벨 비례인거 같다 어 성타 콤보로 잡는 것보다 그냥 기술로 잡는게 훨씬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순식간에 지구력은 그렇다 저도 더이상 안올려도 될 것 같은데 레벨업으로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레벨업으로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데미지를 좀 올릴까? 평타를 올리자 아이 뭐하니 그래 남자는 평타지 가자 원래 전사는 평타도 강해야 되는 법 근데 평사 이렇게 찍어도 기탄 기열이 훨씬 쓸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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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상 셀보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마리 격파 숫자 미친거 보소 메탈 메탈 메카 프리전 없으면서 메탈 쿠란 나와 신형 Vide 정말 쉬 있다 pose 적이라 예를 들으실 거 아 잠깐만 잠깐만 선속좀 붙자 선속좀 붙자 아 야 몇이야 6천 개쓰레기 갓 다음 12,000 12,000이라고? 저렇게 났다고? 저거밖에 안 돼? 오바는 더 났네? 나 그냥 셀 죽길래 셀 죽긴 하냐 저거? 꺼져 노도 돌격 뚝 따 따 따 따 따 따 드디어 맞췄다 처음으로 크레셔 볼케이노 프리덤 킥 킥 킥 그렇지 앗셀 죽이고 할걸 보내줄줄 몰랐어 아 이제 22마리 남은거야? 와 미쳤네 RPG 게임 퀘스트 아닙니까? 메이플스토리 슬라임 30마리 잡으세요 정신이 아 아 아 아 아 아 득장판에서는 메탈 코라 한마리 한마리가 엄청 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많았을 때 약간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지 배떼기 넣으려다가 전멸당했던 거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너무 하얀 먹었어 마음에 안들어 쿠라님을 너무 멸시하잖아 볼케이노 성타 왜이렇게 세냐? 왜이렇게 세냐가? 얘가 약한거 그치? 볼케이노 음 그렇네 아 볼케이노 프리트 안해도 다 죽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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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모세의 기적이야? 저렇게 잘 피해져? 볼케이너! 드럽게 많아 드럽게 많아 드럽게 많아 야 뭐야! 세 마리 죽었다고? 야 이거 샤이닝 있었으면 전멸시켰겠는데 한방에? 아 아깝네 역시 샤이닝을 멸시해선 안돼 기술 좀 바꿔야겠다 안와도 되는데 굳이 또 이거 귀여우네 좀 내가 내가 할만한거 같으니까 또 귀여우네 또 얘가 꼬여가지고 흩어지면 더 안죽는단 말이지? 더 안죽잖아 뒤 뒤에는 애들 맞았냐? 맞은거지? 맞았으니까 기효 떴겠지? 뒤에는 애들 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레쇼! 볼케이너! 그렇지 야 왜이렇게 막.. 막타만으로 70% 달았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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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컴퓨터에 이제 잠을 풀어서 설치했다네요 내가 알기로 쿠오라가 얘네가 본체가 아니라 따로 본체가 있는 거라 했거든요 그걸 노리면은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이러스 설치할 수가 있으면 그거 하나 부시고 올 것이지 못하러 못하러 바이러스 심고 왔냐? 방심하고 있을 때 기공파 한 번 가르치면 죽을 것 같은데 볼케이너! 잘 몰라도 죽은 것 같아 야 그거 세다 역시 칼이 강해 저정도 칼질은 해줘야지 나보다 센건 조금 벗을리네요 아 포리덤킥 진짜 극혐 베리어 다 잡은거야? 이렇게 쉽게 죽네 다 잡은거야 좋아 영원히 고통받는 남의 그 성 아 스킬 바꾸고 올걸 첫 번째 기술 내 맘에 드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기술 이제 컨셉으로 가자 코로나 컨셉으로 오공과 오반 최후의 가메하메하 미래가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도 없고 그냥 지 얼굴 한 번만 보여준 다음에 싸우래 미치쓰이킹 이 이마니야? 와 세종형 테쿠오라보다 3천 높아? 엄청 높아 아 퍼펙트셀이야? 수파워야? 아 언제 죽었냐? 야 쿠랑 싸운 동안 죽은거야 한번? 젤도 좋아 이렇게 닭을 치면은 그냥 쪼꼬 못을까는데 얘도 제목인거 같긴 한데 아 뭐하니 그걸 뭐하니 퍼펙트인데 거기다 파워업까지? 오쭈 근데 뭔가 콤보를 잊지는 못하네요 크레셔 볼케이너 아 그렇지 기력이 없어도 따라가 때리는 수준 어 지구력 4칸밖에 없어? 기력도 6줄인데? 효적하다? 전주력이 센건가? 크레셔 볼케이너 볼케이너 발사만 하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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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좀 봐라 크레셔 볼케이너 굳이 콤보를 안 맞아도 꺼지세요 아 에너지파 안 쓴다 내가 알기로 항상 그랬는데 퍼펙트 셀은 에너지파 쓸 때는 판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에너지파가 딱히 안 쓰네요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변신 한번 해 아 아 아 저거 그렇지 그렇지 후공 야 데미지 찍어서 그런지 센건가? 전척 2만인데 이렇게 많이 막힌다고? 너무 많이 막히는데? 공격을 찍어서 그런가? 어쭈? 크레셔 볼케이너 엔간에서 맞으니까 쓰기만 하면 된다 엔간에서 맞는다고 하자마자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죠? 맞아 날라간 거죠? 그렇지 볼케이너 야 5반 5반 가겠다 너무너무 놀았다 하지만 볼케이너 개사기 정신이 나의 나의 정신이 1대1 4반 1대1 1대1 4반 4반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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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의 규정 집에 가면 되나? 아니, 이, 어릉은? 아흔! 아흔! 아ڈ!!! 오! 오! 우리님은助ic하셨습니다. 몰골 좀 봐라 빨래 널었는줄 빨래 널었는줄 빨래 널었는줄 빨래 널었는줄 하하하하 좋아 하하 뭐 시간의 틈새 아 그거네 레이드하는거네 이거는 전에 한번 해봤으면 디토리얼만 해봤어요 이 자식에서 멀티 유저들이랑 다같이 싸우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상이 기억이 안나네요 보상으로 별거 없었던걸로 기억해요 오빤이다 아 뭐야 야 그거 없어? 장발 장발 없어 시간의 방 나온 지코 없어? 빨래처럼 널려있던거? 아 개실망 아 극혐 아 오공할까 오공 너무 순수해서 싫은데 메탈쿠그라 있다 나 16코 할래 나 16코 할래 인조인간 하고싶지 않아 인조인간 스킬 다 똑같잖아 시금치 던지는게 나잖아 망댕이 좀 보소 라퍼 지금 저것을 당하면 정신세계로 가서 동작하여 자 나 자신과 싸우는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있는 동안 아군들은 이제 내 캐릭터랑 싸우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오우야 구출해봅시다. 어떻게 저지하는데? 아 어떻게 저지하는데? 때리면 되냐? 아 먼저 패면 된다? 아 예 아 왜 이렇게 5개 4개라고? 뭐야 야 왜 이렇게 잘 써오냐? 야 왜 이렇게 잘 써오냐? 유저냐? 로켓 태클 아 뭐야 왜 뒷공격을 할 때 뭐야? 들어가는 게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안드로러시 안드로러시 아 데미지는 중소하다? 풋풀파는 괜찮은데 너무 평타가 느려 아이씨 그렇게 천천히 쓰실지 몰랐습니다 야 뭐야 저거 꼴이야? 뭐하는 퀼터야? 뭐하는 퀼터야? 진지하게 잡아야겠다 이거 위험하다 이 퀼터 이 퀼터야? 위험하다 지구 체제가 너무 크다 아아아아 숭관동 할 줄 알았어 짜식아 지구력 싸움 하면 안되니까 아이빔! 아 아이빔 느리네 왜? 왜 얘한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로켓 태클! 세뇌 성공 세뇌 해제 성공 저거 초대형 비탄? 어어 막으라고 부딪혀서? 아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야 이거 잘 만들었어? 타격하거나 스페이스바로 빠진 다음에 아 죽기 전에 쓰는 건가 보다 날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야 그런 식인가 본데 아 그래 주는 것도 없어 나 나 쟤 못쓰겠다 인조인간이 약간 안맞네 나랑 아 그래서 여기서만 써보자고 아 허브 타고 다녀와야 돼 저기 가라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탈에 세이브는 아 17호 18호 써보자 17호 18호나 17호나 똑같을 거 아냐 이제 써 16콘은 어렵네 걔는 이제 약간 딜은 센데 특화되어 있네 로제도 있네? 아 초전화 폭렬참? 와아 격리된 세계에서 싸우면 돌아올 수 있는 건가 보다 저게 이제 포탈로 변해서? 뻔하지 뭐 뻔하지 뭐 뻔하지 재배맨이요? 너무 얕보는 거 아닙니까? 안 돼? 면접 좀 할까? 악원도 있어! 악원도 잡겠다 쟤는 스마일 차지 스마일 차지 스마일 차지 뭐예요? 잡기 기술인가 보다? 너무 이게 미미한 거 보니까 그러면은 사이드 브릿지 AI 잘 싸워 에트브룸 그거 아냐 결정을 파괴하라고? 저거 얘기하는 거지? 저거 얘기하는 거지 아하 아 저렇게 해서 부를 수가 있구나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아 뭐하니 어디 갔어? 초전화 폭렬참 다야? 범위만 좋은 건가 보다 뱀씨가 안 세네 어디 있니? 뭐야 뭐야 추전화 폭렬참 부족한 폭렬참 나야 자가 차지 어이씨 이제 인증한 보지 말자 헬즈 크러쉬 한 번 써볼까 그래도 나중에 어딨어 이런데 있어 에헥 같은 소리 하네 하도 됨 도와주네 아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 뭔가 에너지가 없는데 어 중간게 생기네 27,8이 없어 모두 단련시켜주지 여덟 전사를 격파하라 뭔 소리야 누가 누구를 단련시켜줘 황당하네 밸런스 형이라고 얘가 밸런스 내다 놓으신 것 같은데 약간 착한 착한 조연들 잘 안싸우고 불쌍한 애들 딱히 불쌍한 애들 또 있지 셀주니어도 있네 여기에 퍼펙트 셀은 따로 해놔서 셀이랑 보자 뭐하러 된거냐 쟤 완전체 뭐하러 된거냐 뭐 차이도 안나는데 셀주니어 뽑으려고 된거야? 오빤 좋은 놈인데 좋은 놈인데 뭔가 약간의 존재가 미미한 놈들 여덟 전사를 격파하라 분명 더 있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무칼거기 돌리는데 쟤 주교을 주교해 주소 아 뭐야 왜이래 흠 흠 움직임 왜이래 왜이래 아 이 어깨는 무조건 치우고 가야겠다 버벅인다 방타 되냐 뭐야 뭐야 날려버리는게 잠깐만 잠깐만 솔직히 아 뭐하냐 솔직히 내일이 야무수면 셀거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왜이렇게 헷갈리지 얘만 잡으면은 생계 이래서 그런가 그렇지 아 후공 진짜 늙다 얘네 후방 후공 어디가세요 로켓트 펀치 범위 긴거 같은데 뭔가 안맞아 아 후공 진짜 늙다 얘네 레고 블럭 던지는거 같애 데미지는 진짜 세다 슈컬로 맡아야겠다 내가 지금이지 이렇게 쓰라고 만든거지 기술 어 어 그렇네 야 기술 괜찮네 이거 어 평타콤보에 쓰라고 만든거네 타레스처럼 타레스 같은경우 이제 아래 완전 붙여놔야지 약간 잘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네 근데 기본 웃기는 솔직히 타레스에 비하면 훨씬 풀린다 아 너 왜 일일이 팔을 빼는거야 미친놈아 로켓트 펀치 아 이거 로켓트 펀치 진짜 아니다 저거 판정부터가 아 그리고 맞으면은 내가 날라가네 그곳으로 팔이 오는게 아니라 이 베지이타에게 싸우는 건가요? 이 베지이타에게 싸우는 건가요? 이 베지이타에게 싸우는 건가요? 이 베지이타의 lesión이 animated. 하ぁ... Wheels 낙지 이렇게 가kehr 야 내일도 지금 막은거냐? 아 그래도 통했으면 됐어 늦게 귀여워서 한다는 말 좀 봐라 진짜 귀여워서 도와줄 것이지 아 쟤네 왜 전투복이야? 난 전투복 없는데 머리카락도 약간 긴데? 아 야 약간 빠르네 덩치 보고 당해 내릴 줄 알았는데 아 내일라 진짜 그만 막아라 진짜 없애버리기 전에 야 이거 야야 저 데미지 왜 이래? 보호막! 보호막 썼는데 그 데미지 다 들어와 뭐야 베이저 부하라고 그런거 없었어? 그냥 죽은거야? 베이저 부활 안 했으니까 다시 나오겠네 크흑 그렇겠죠? 몇 명 잡았지? 다섯 명 잡았나? 세 명 남았나? 일곱 일곱 그럼 한 명은 누구야? 여덟 전사는?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부자 에너지파야? 아 아 아 아 내려봐 꺼져 팔을 쓰면은 데미지 더 들어오겠다 나 얘니까 팔 뜯고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거지? 근데 얘 이렇게 쏴도 튀어나오는걸로 맞을거 같애 진짜 맞아 야 이거 뭐냐? 가기도 힘들잖아 저거 쏘고 있으면은 판정때매 아 여기 오공은 오공이야 로봇테크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D라고? 그 정도 아니잖아 누군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는데 거의 아니 판정 기준을 모르겠네 뭔가 열심히 잡으면은 올려주긴 하던데 나왔냐? 트랭크스 전투복 나왔냐? 트랭크스 아 없네 분명 있어 4개가 지금 낫게 했는거 보니까 있는데 안 나왔대 이 말이지 메탈쿠우라 간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커스텀 2끼고 간다 얼마나 잘 싸워나 보자 안싸워 바쁜사람이야 혼자 놀아 데스빈 파워경선 페인트크러쉬 페인트크러쉬 페인트크러쉬는 별거 없겠지 뭐 보고싶지 않아 흠 아 아 아 아 지구력이랑 기력이 엄청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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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그런가보다 미드에서 싸이오이노니까 단련하는 그건가보네 그렇지 한번 튕기는건 역시 잘 맞아 이 정도면 될거야 선진반까지 해서 피콜로, 크리링, 야무치 여덟 맞네 도망다녀 짜증나죽겠어 왜이렇게 만든거야 게임 덤비던가 죽던가 할 것이지 도망다니게 만들었어 에이아이를 저 따위로 만들었어 다음 다음 보냄 어 왜이렇게 쎄냐 얘네 타스톱 있어 이 정도야? 도망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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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사가 다른게 있네 내 파워 이거 어 골드 콜 도망다녀 이 게임은 없대요? 베지턴은 슈퍼사연이 안된다 애매하게 잡아서 여기서 슈퍼사연이 안된건가 원래 오여도 되는거 같은데? 기회때다 그날에! 사라져 죽어 사라져 죽어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건가 뭔가... 부활하는건가 어디에다 그날에! 기회때다 그날에~~ 그 차량적인 개정 도술조청 쓰는거 봐라 도술조청 어디서 어디.... 도시 에덴 아는 게 맞는 거겠지? 이제 안 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안 됐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베니스가 죽은 거잖아, 지기 전에. 제가 다 듣고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너 빨리 죽여서? 그런 거 어딨냐, 지사학으로. 응? 오완이 그러고 나서 우리의 수교에 관해 대학원이 할 것들이. 그녀는 그녀의 수교에 관한 적이 있나. 그녀의 수협을 통해 대학이. 아악! 좀 쎈 거 봐라? 크로노! 그렇지 야 크로노가 도박기 보다 쎄? 70인데 이제 개쓰레기네 그렇지 뭐 막혀 지리로 다 오린낸 다음에 전납해 주고요 전납해 주고요 내려보내고 붕 대단해 내가 에너지가 큰 것봐라 아 이래도 씨야 분명히 내 생각에는 베지터야 베지터 쟤가 부활한 다음 잡는게 맞는거야 아 그때 부활을 안했어 그럼 내 다시 여기? 내 취향에 맞게 변경하자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시간 날리기도 넣고 여기다 이제 20배기 한건 넣는 다음에 여기다 시간 날리기 시간 날리기 이거 나 드래곤볼로 얻은건데 써봐야지 포르동픽 필요없고 포르동픽 필요없고 굳이하자면 에너지파 발인명도 괜찮긴한데 아 마하펀치 있어? 마하펀치 해야지 그럼 무조건 두번째꺼 저거 저거 그냥 앰퍼로 할래 저거는 새교포가 날거 같은데 저거는 새교포가 날거 같은데 사이킹으로 하자 한번만 더 해보자 여기 보낼 수 없어 베지털 좀 천천히 잡던가 아예 그냥 순살해버릴까 아 내 생각엔 트랭크스가 합류를 하고 베지털 죽이는게 맞는거 같아 그게 맞는거 같긴 한데 아이씨 다운소 이상하단 말이야 게임 돌아가는게 내일강 이전에 나온 애들 중에 내일밖에 좋은 놈이 없잖아 좋은 놈도 없니? 자코로 하자 자코도 좋은 놈이잖아 아 대사좀 봐 사진집도 있어? 아이씨 나두 갑자기 시웬난 차좐 마시고싶다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흥 πε** 자, 빨리 가게 해. 수경을 지켜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다섯 줄 나? 아, 저 대사가 쟤네 거구나. 천지만 몇 이상 하는 것 봐라? 오, 야 된다 된다. 시간 연설 된다. 써보자. 된거냐? 아, 망해당했어, 나. 그래딩, 그래딩, 그래딩. 리링아, 니가 연설이다, 야. 니가 연설의 먹이다. 뭐지. 그래딩, 그래딩, 그래딩. 리링아, 니가 연설이다, 야. 야, 뭐야. 아. 야, 그래딩, 리링아. 아, 여기 끝까지 떨어지지 않나? 얘는 뭐 하지냐고 할 필요 없잖아. 뭐가? 아, 뭐가 연설이야, 야. 뭐가 연설인데? 아, 저거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저거 뭐, 슈퍼모 같은 거 없어 보인다, 딱 봐도?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맞추면 죽일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무슨, 태양분과 그런 거야? 이건 여기야, 나. 저거랑 싸우는 것 같지? 아래, 은퍼모 파괴다, 나. 의미한 무기한 돼, 그래서 사이, 여기 있겠어. 不是, 여기, 여기 있겠다. 단, 이 말이지. 무슨 말이야! 그런만하면 이 말이야. 어. 대게 좋다. 형타로 시작하네. 그럼 콤보 자체로 넘겨지네. 바로 그냥. 시간 연설 한 번만 써보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딱 프리저 한테 썼던 그거네 시간 연사를 진짜 한번만 딱 써보게 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근접으로 들어가는건가? 저게 기술이야? 저게 기술이야? 기술이 막 찬거야? 이해가 안되는데 죽이면 안되는데 한 번 연살만 좀 맞춰보자 뭐야? 왜 안써줘? 아 저거 버프인가 혹시? 버프인거야? 버프인거야 진짜? 아 잠깐 찾아보자 시간 연사 상대 지구력 6칸 정도라면은 아 잠깐만 시간 날리기가 어떤건데 시간 날리기 좀 이미 영상으로 볼까? 어... 상대 지구력 6칸 정도라면은 하하 아 고기 마이 기술이 임팩터가 있어요? 네 할 수 없네 상대 지구력 4칸 정도 평타를 때려? 아, 그래? 지금 죽으면 안 돼? 트랙에서 온다고 죽여야 되잖아 아, 이씨. 아, 저... 온다, 온다. 온 다음에 죽여야 되는 거 아냐? 또,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건가요? 뭔가... 뭐지? 이거 베지터 잡는 동안 나면... 어, 봐봐 일단 대사 일단 나왔고 부활하겠지 뭐, 때리다 보면 돼 어떻게 해야될까? 아, 이거 절대 안 맞춰줄 거 같은데? 이게 된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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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타입... 아, 절대 못 맞출 거 같은데 이거? 되는 거 맞어? 서 있는 놈한테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가만히? 아아... 야, 개... 하... 저걸 쏙 집어가네? 하... 야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저거 쏙 집어가는 것 봐 오공한테 써보고 싶은데, 오공에 에너지파 쓸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아아... 여기도 된다고? 아... 안되고... 아... 아... 죽지 않는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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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아이고... 아... 아... 야, 잠깐만, 다 전문 당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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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니지 너 멍청한 게 맞네? 꺼져 아이 개같은 게임 시작 저거 무슨 콤보냐 아 저 어떻게 맞춰 이거를 저 뒤로 돌 때 저 때 맞춰야 되는 거야 저 때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못쓸려고 야 이 새끼들 뭐야 기술 왜 이렇게 튼튼하냐 진짜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저게 엄청 높은가 보다 방어적이 그렇고 방어적으로 찍은 것 같지는 않고 스킬 구성같은 경우는 아 지금 너무 없어 아 뭐하는거야 저거 아 자꾸 진짜 드럽게 약하네 아 너무 짜증나서 쏘아버렸어 쟤 쟤 왜 저렇게 회복되 왜 저래 쟤 방어적으로 찍은거 맞나본데 방어적으로 찍을수가 있어 방어적인 기술이 있어 새록밖에 없잖아 아 너무 잘차잖아 야 뭐야 이거 존나 잘차잖아 그래서 잡았다 일단 잡았고 시간없다 시간없다 그냥 빨리 죽여야겠다 연살 연살 어떻게 쓰지 지금 지금 아 저거 안들어간다고 아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자꾸 죽으셨다고요? 뭐야 도넛이야? 아 데미지 왜 저래 여기 와봐 야 저게 막아 야 아 진짜 연살은 안될거 도저히 안될거 같은데 그거는 선들이라도 없으면 순간이동한 다음에 바로 써서가지고 맞춰보겠는데 그런거 안될거 아냐 한번 해볼까 지구력 없어지는거 기술 대신 쓰는걸로 아 쟤 왜 저렇게 정해져 있냐 지구력이 왜 저래 안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건 돼 하나 제거하고 하자 연습할라면은 넣어볼라면은 얜 너무 능력이 많아서 번거로우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이씨 아 이렇게 기술한거 아 나 마마펀치 있지 아 어따 보고 쏘니 망했는데 시간 연설 저건 진짜 못쓰겠는데 뭐하냐 뭐하냐 아 나 혼자로 하는게 낫겠다 아 아 저 들어가는게 맞긴 한거야 아 아 일단은 하거라 생각하자 일단은 아 신전 먼저 나 갈 때마다 다 신전이다 신전으로 굳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가까워서 그런가 가게 되는 부분이네 뭐 뭐야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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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연설 연설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애매해 이상해 너무 세서 하향을 먹인건가? 너무 애매한데 이거? 아 들고 쏘는거였지? 와 딜좀 봐라 어디서 지금 간을 버리지 않는거 보여서 이거 대신 써도 저거 안맞을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뒤 아 얘 왜 자꾸 개악걸렸어 아 써 그냥 써 아 너무 느려 진짜 저 저 아무리 봐도 맞을 기술이 아니야 모션 나오고 대시까지 하는 20배 개항보다 훨씬 느려 어 얼마나 세기를 줬래 어 진짜 알아야지 쓰겠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아 뭐 뭐 했냐 아 꼬였다 아 바로 날라가서 대학선 날라가는걸로 해서 콤보 대신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고 이리와봐 시장 끌지마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가만히 좀 써ちゃ 날아가고 바로 이거..가 아니다 아 이거 도망가.. 도망.. 아 이거 아닌데.. 그렇지 완전 가서 뭐야 승거 연살? 뭐야? 연살도 혹시 스킵이 되나? 아 근데 됐으면 진작에 했겠지 내가 아 뭐 안써 왜 발차기를 해 어우씨 아직나 죽여 그냥 베지터한테 일단 써보자 날리고 따라가서 바로 알 어르죠 이 베지터가 이 베지터에게 싸우는 건가?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비트반다! 도.. 도라 피아가 야아 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나가서 부딪히는데? 아예? 비트반다! 지구력 깨는 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살을 써야 되나? 근데 지구력 없어도 옆으로 뛰는 건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경력 들어가도 안 될 것 같다 야 저거를 저거 일단 얘 죽여야 되고 베지터 한 클릭해서 쓸려면은 아 아 아 아 양아치 세게 하는 것 좀 봐라 아 아 아 아 이따 아 무슨 니 따위로 쓰냐 수고 아 그거 말고요 에플로르미 저 없는거지? 들어 버리겠네 이거 이게 방향이 입시적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쓰는 기술은 무조건 W를 알아야 되니까 아 저게 후궁으로 풀린다고? 그리고 궁을 쓰겠다고? 개같이 게임아? 그리고 도망가겠다고? 그리고 기봉포를 쏘겠다고? 아 그냥 죽여 따지면 죽겠어 아 죽어 죽어 아 연설 쓰려다가 개 시간만 날아가네 시간도 없는데 방종화 시간 훨씬 지나는데 타임머신도 사는데 시간 연설정도 써줘야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아 아까 솔직히 타이밍 나온건데 저게 알 저걸 먼저 인식을 눌러야지 타이밍상 맞으니까 먼저 쓰게 되면은 날아가는 도중에 써버리니까 맞출 수가 없다 이거 아 아 저게 저렇게 짱 때렸으면 맞았다 아 저거 저걸로 저거 저거 저건 좀 아니지 않냐? 도망 도망다녀 이씨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약간 그 버진 템포로 깨져야 되는구나 진짜 느리긴 하네 그 시간 연설이 먼저 쓰면 거리가 안 닿으니까 무척 이제 못쓰네 그거는 날려버리는 거 한번 써봐야겠네 아웃되는 걸로 그렇지 오 됐어 오 진짜 저거로 쓰는 거야? 지구력 깨는 걸로? 데뷔 저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어 지구력 깨는 거 맥이고 저거 쓰는 거네 야 고공님 덕분에 되어갑니다 고공이 또 가르침을 아 근데 이거 진짜 맞게 애매하다 날려버린다 맞춘 게 맞나 보라 그렇지 이렇게 하고 어 그렇지 지구력 깨기를 써야지 시간 연설이 들어가는구나 아 근데 별로 안 세다 솔직히 20배 기왕 거리 맞추기도 쉽고 데뷔도 세다 하 어 격투 기술이라서 약간 재밌긴 한데 아 지구력 깨기 충한테 좋은 거네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보자 아 근데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죽는단 말이야 그렇지 됐다 해야 되자 이제 와봐 방어하고 있다가 아 빔 또 안 되는군요 그렇지 이제 쓰면은 시간 연설 안 되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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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해? 별로 조직하는 거 임퍼러가 FQ로 쓴다고 치면 아냐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하죠 오늘 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시간 연설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어 그래서 썩었으니까 여완은 없죠 뭐 마지막에 터득했다 지구력을 깨는 걸 쓴 다음에 연살을 넣으면은 연살이 들어간다 들어가기는 솔직히 바로 평타 때리면 막힐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이제 텀이 너무 길어 시간 연설은 반면에 20회 기간건 정말 좋은 기술이네요 정말 좋네요 그건 앵간에선 다 들어가네요 최전을 시간을 안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